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와의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영어 선생님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영어 선생님을 시작한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계기를 의미 많아서는 아니고 영어가 글로벌한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재 개그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재 개그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족은 언어를 가지고 놀기 좋아해서 아재 개그가 아닌 언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헤라 선생님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헤라 선생님이 원어민으로 배정이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친구에게 갓 블레스 유 를 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아! 뒤로의 계획은 잘 모르고 앞으로는 미래의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이것을 교육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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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재미있어요. 만쌤이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으나요? 아들 개그를 좀 더 창조적으로 계산해주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더 바라고 싶은 점이 있는가요? 고맙습니다.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요? 예스. 모닝동을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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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